안녕하세요 콩나물맘 여러분 콩나물쌤 전병규입니다 오늘은 초등학교 시험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요즘 초등학교에 왜 객관식 시험이 없는지 객관식 시험이 없어서 문제는 없는지 객관식 시험이 없는 요즘 현실에서 그렇다면 어떻게 공부해야 하는지까지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초등학교 다닐 때 시험 많이 받잖아요 국어, 수학, 사회, 과학 이런 과목을 단원평가도 보고 중간고사, 기말고사도 다 있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물론 저희 초등학교 때는 영어를 배우지 않았으니까 당연히 영어 시험은 없었지만요 이렇게 객관식 시험을 보고 나면 시험 점수가 나왔어요 국어 80점, 수학 90점 이런 식으로요 그리고 이 점수로 아이들과 서로 비교를 했어요 나는 몇 점인데 너는 몇 점이냐 이런 이야기들 많이 했죠 당연하게도 점수가 정확하게 나왔기 때문에 등수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초등학교 생활통시표에 등수는 나오지 않았죠 수, 미양가로 나왔었는데 점수가 있으니까요 아이들 사이에서 이렇게 등수를 어느 정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반면 요즘에는 어떤가요? 중간고사, 기말고사 이런 시험 완전히 없죠 그리고 단원평가도 많이 사라졌습니다 단원평가를 보는 선생님도 계시고 안 보는 선생님도 계신데요 이거는 완전히 교사의 재량 그러니까 각 선생님이 각자 판단하에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보시고 반대로 필요 없다고 생각하면 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런 객관식 평가, 중간기말고사 대신에 새롭게 들어온 평가가 있어요 잘 아시겠지만 바로 수행평가입니다 중간기말고사가 없는 초등학교에서는 이제 수행평가가 평가의 중심이 되었죠 중간기말고사가 있는 중고등학교에서도 평가의 또 중요한 부분 역시 수행평가입니다 그렇다면 수행평가는 도대체 무엇일까? 수행평가는 영어로 하면 Performance Assessment라고 합니다 여기서 수행은 Performance인데요 우리가 흔히 Performance라고 하잖아요 이 Performance는 바로 어떤 행위를 구체적으로 하는 것 수행하는 것, 보여주는 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수행평가는 어떤 행위를 구체적으로 하고 보여주고 이것을 토대로 평가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국어시간에 토론을 하고요 이 토론하는 모습을 통해서 평가합니다 물론 토론하는 모습이란 것에 분명한 기준이 있습니다 특별한 기준 없이 그냥 모습만 보면서 느낌으로 평가하는 거 아니고요 멋있다는 식으로 또는 이상한 기준으로 평가하는 건 당연히 아니고요 토론에 필요한 능력을 갖추고 이를 실제로 할 수 있는지를 보는 겁니다 예를 들어 얼마나 주장이 설득력이 있는지 근거를 얼마나 잘 들 수 있는지 이해할 수 있는 방법으로 자신의 생각을 표현할 수 있는지 등을 보죠 토론 능력뿐만 아니라 토론의 태도도 흔히 평가 항목이 됩니다 상대를 배려하면서 토론하는지 상대 주장에도 기를 기울이는지 등을 보면서 자기 주장만 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 주장도 잘 듣고 상호작용하면서 정말 원활하게 토론을 할 수 있는가 참여하는가 이끌어가는가 그런 태도 역시 보는 거죠 토론 이외에도 다른 항목도 모두 이런 식으로 평가하는 거죠 수학 시간에는 교실에 있는 여러 물건들의 넓이를 나타나게 한다거나 예를 들어서 책상 상판의 넓이 교실 바닥의 넓이 바로 구하고 표현해보고 이런 활동들 사회 시간에는 고구려가 삼국을 통일했다면 어떻게 우리 민족사가 바뀌었을까 이런 거 글쓰기를 해볼 수도 있고요 또 과학 시간에는 물의 온도와 흙의 온도가 하루 동안 어떻게 변하는지 실험하고 그런 차이가 우리 생활에서 어떻게 나타내는지 또 서수령으로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평가 방법이 매우 다채롭다고 생각 드시죠? 뭘 이렇게 복잡하게 하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번거롭고 복잡하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다채롭기도 한 수행평가 도대체 왜 하는 걸까요? 객관식 평가를 없애고 수행평가를 보는 이런 이유는 한마디로요 죽어있는 지식을 외우는 공부를 멈추고 학습한 내용을 실제로 할 수 있도록 가르치기 위해서입니다 죽어있는 지식 외우기를 멈추게 한다 학습한 내용을 실제로 할 수 있도록 가르치려고 한다 이것은 과연 무슨 뜻일까요? 예를 한번 들어보죠 국어시간에 글쓰기를 배웠어요 그리고 평가를 합니다 객관식 평가, 수행평가 각각 어떻게 평가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우선 객관식 평가에서는 다음과 같은 시험 문제가 나옵니다 다음 중 글을 잘 쓰기 위한 방법이 아닌 것을 고르시오 1번 누가 글을 읽을 것인지 파악한다 2번 좀 더 이해하기 쉬운 단어를 사용한다 3번 어떤 목적으로 글을 쓰는지 명확하게 정한다 4번 되는 대로 생각나는 대로 즉흥적으로 쓴다 5번 글을 쓴 후 다시 읽어보고 고친다 자 답은 몇 번일까요? 바로 4번입니다 생각나는 대로 되는 대로 글을 쓰면 당연히 좋은 글이 될 수 없겠죠 아마 이 영상을 보시는 분 중에 이걸 틀린 분은 없으실 겁니다 다른 일을 하거나 다른 생각을 하거나 순간 잘못 들어서 틀린 분은 있어도 정말 이걸 고민했는데 몰라서 틀린 분은 없을 겁니다 사실상 정답률 100%인데요 자 그러면 1만 명이 이 문제를 풀었다 그러면 사실상 정답률이 100%다 그런데 그 1만 명이 실제로 글을 잘 쓸 수 있을까요? 네 아니겠죠 글쓰기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분이 95%니까 5%가 차마 안 될 텐데요 왜 이런 차이가 발생하는 걸까요? 바로 객관식 평가는 실제로 글을 쓸 수 있는 능력을 평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니 평가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평가할 수 없어요 객관식 평가는 어떤 능력을 평가하지는 못해요 그냥 그 능력을 발휘하는 데 필요한 기본적인 조건 몇 가지를 알고 있는가 정도를 묻죠 조건을 안다고 해서 그걸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저는 축구 지식을 많이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실제로 축구를 잘하지는 않아요 저는 다만 축구 경기를 시청하고 즐길 뿐이죠 그런데 저에게 있어 축구는 그냥 취미이자 여가니까 그래도 상관없습니다 그냥 재미있게 보면 되죠 하지만 학교에서 배우는 지식이 그렇지 않죠 학교에서 가르치는 것은 실제로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좋은 글을 실제로 쓸 수 있으라고 그렇게 수업을 하는 거고요 설득력 있게 말하라고 하는 겁니다 현실 속 문제들 수학적으로 해결하라고 배우는 거죠 사회적, 과학적 현상을 보고 그 원인을 분석하고 해결 방법을 찾을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학교에서는 그냥 구경하고 즐기라고 공부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객관식 시험, 객관식 평가는 실제로 할 수 있도록 이 아이를 만들어주지 못합니다 직접 선수로 뛸 수는 없고 그냥 뒤에서 이렇쿵 저렇쿵 훈수만 둘 수 있을 정도가 될 수 있죠 잘 한다고 할 때요 수행평가는 정말로 아이들이 그 일을 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그런 평가입니다 글쓰기 이론을 많이 아는 아이가 아니라 실제로 글을 잘 쓰는 아이로 키우고 글을 잘 쓰는 아이를 뽑기 위한 평가 방법이죠 또 다른 문제는 수행평가 없이 객관식 평가만 보면 수업이 망가지게 됩니다 평가 방식이 교육 방식을 망가뜨리는 건데요 이건 또 무슨 이야기냐 만약에 글쓰기를 수행평가하지 않고요 앞에서 말한 것처럼 객관식 평가만 하게 되면요 수업이 바뀝니다 어떻게 바뀌냐 음악평가를 실제로 가창이나 기악을 하지 않고 객관식 평가를 본다고 생각해보죠 그리고 이 점수가 엄청 중요해요 객관식 시험이 그러면 음악 시간에 실제로 노래를 부르거나 악기를 연주하거나 할까요? 안 합니다 이 시간 모두 다 사라지고요 그냥 계속 음악 이론만 가르치고 외우게 돼요 왜냐? 그게 가장 효과적이니까요 노래를 부르거나 악기 연주하는 시간이 객관식 시험에 도움이 안 되니까 그냥 이론을 공부하고 외우는 것이 유리한 상황이 되는 거죠 정해진 시간 내에 많은 내용을 다룰 수 있고 불필요한 내용을 모두 뺄 수 있죠 이런 현상이 음악 이외의 모든 교과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말하기 수업, 글쓰기 수업이 모두 말하기 이론 수업, 글쓰기 이론 수업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성적 올리기에 급급하면서 진짜 아이가 성장할 수 있는 교육이 아니라 그냥 다 배우는 점수 외우기에 급급한 교육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우리 옛날 교육이 사실 그랬잖아요 학교에서 실제로 해보지도 않고 교과서만 보고 외워서 시험 받잖아요 그래서 우리 교육이 문제가 많았던 거고 정말 잘하는 사람을 키우지 못했던 거고 그래서 수행평가가 이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나온 겁니다 단순히 외우지 말고 실제로 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니 수업 시간에 붕 뜬 이론만 이야기하지 말고 이론을 외우지만 말고 실제로 해봐라 그리고 그 한 것을 통해서 평가해라 라는 겁니다 그래서 교육의 본질에 수행평가가 바로 알맞은 겁니다 우리나라처럼 입시가 전부인 나라에서는 너무 좀 불필요해 보이지만요 교육을 조금 더 정상화하기 위해서 아이들이 정말 성장하도록 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겁니다 그렇다면 수행평가는 만능이고 객관식 평가는 완전히 불필요한 것일까요? 그래서 지금 객관식 평가를 없앤 초등학교 상황 바람직한 것일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완전히 그렇다고 말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객관식 평가가 없어져서 생기는 문제점, 부작용, 아쉬움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은 학생들이 자신의 수준을 조금 더 객관적인 관점에서 볼 수 없다는 겁니다 이건 학부모님들이 대체로 아쉬워하는 바로 그 지점이죠 도대체 우리 아이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이 정도면 괜찮은 건지 다른 아이들은 얼마나 하는 건지 도저히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불안감이 더 강화돼서 사교육을 하시는 분들은 더 많이 하게 만들기도 하죠 현재 어느 정도 수준인지 알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판단을 할 텐데 판단을 할 수 있는 자료 자체가 없으니까 관심이 있는 분들은 불안해하고 관심을 충분히 가지지 못한 분들은 그냥 막연히 낙관적으로 생각하다가 나중에 중학교 가서 그리고 고등학교 가서 놀라는 그런 사태가 벌어지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부모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둘 모두를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우선 기본적으로 독서, 하부르타, 글쓰기 등 수행평가형 학습을 놓치면 안 됩니다 이런 학습은 단순히 수행평가를 위한 공부가 아니라 중고등은 물론 사회에 나가서도 사용할 기본적인 능력이니까요 수행평가를 떠나서 절대 놓치면 안 되겠습니다 또 맞은편에서는 한국 입시의 특징에 맞게 객관식 평가에 맞는 공부 절대 빠트리면 안 되겠습니다 대략 초등 4, 5학년까지는 수행평가형 공부 즉 읽고 쓰고 말하는 공부에 많은 힘을 주고요 고학년으로 올라갈수록 교과서를 읽고 정리하고 문제집을 풀고 채점하고 오답노트를 쓰는 등 객관식 시험을 잘 보기 위한 공부도 필요합니다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것이요 초등 4학년까지는 수행평가형 공부만 하고 초등 5학년부터는 객관식 평가형 공부만 하라는 뜻 아닙니다 비중으로 생각하세요 예를 들어 초등 저학년 때는 거의 80, 90%, 거의 100% 가까이 수행평가형 공부를 해도 되고요 3, 4학년, 중학년 때는 60, 70% 수행평가형 공부를 한다면 고학년 때는 이제 객관식 평가형 공부를 절반 혹은 절반 이상으로 점차 중심을 옮겨 가시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초등학생은 문제집을 풀지 마라, 학원을 다니지 마라가 아니라 문제집만 풀지 말고요 학원만 다니지 마시고요 수행평가형 공부를 중심으로 하면서 객관식 평가형 공부는 적은 비중으로 하고 조금씩 학년이 올라가면서 늘려 나가셔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저학년 때부터 이렇게 공부를 한다면 수행평가형 공부를 통해서 기본적으로 읽고 쓰고 말하고 생각하고 정리하는 학습 힘 학습하는 힘, 공부 역량이 길러집니다 그리고 학년이 올라가면서 교과서, 문제집 중심 공부의 비중을 늘리면 지식이 쌓이겠죠 이렇게 함으로써 수행평가와 객관식 평가 모두에서 좋은 점수를 받는 아이가 될 수 있습니다 무엇이든 한쪽으로 완전히 치우치는 것은 늘 문제를 일으킵니다 오늘 알려드린 대로 비중 조절 잘 하셔서 모든 평가에서 좋은 결과를 받을 수 있는 아이로 키워주시기 바랍니다 흔들리지 않는 바른 교육, 그 길을 제가 계속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콩나물쌤이었습니다